자 지금부터 전구누우 학생의 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누기... 넷 밑에는 아닌데... 자 요거 갖고 할거야 너 틀리면 딱밤이야 어 이거 뭐 할까? 이거 뭐 누가 할까? 이거 할까? 네 아네 싫어 이거 할거야 뭐 아아아아야 애기야? 응? 애기야 이 똥강아지야 흐흐흐흐 자 알파벳부터 얘기해봐 그누기는 하나씩 알파벳 이름... H E E E N 그렇죠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내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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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N 모여서 무슨 소리낼까? H E N H E N H E N E N H E N H E N H E N H E N E N E N 자, 이게 무슨 소리라 했어? 이게 무슨 소리야? 헨이라네 그러면 H는 히읗? 왜? 흐, 히읗이 아니고 흐 이는 뭐 중에? 어이구, 그렇지. 이거 안에 이, 에, 어 중에 뭐 됐게? 에, 그렇지. 그럼 에는? 누 됐겠지 얘 글자 이름이 이게 N이니까 니은 갖고 있으니까 니은 소리내네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헨 헨 됐습니까? 그래서 소리 헨, 쓰는 법 쓰는 법 에이치 에이치 이 엔 그렇지,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났다 헨 헨 무슨 소리인지 가르쳐줬어 이제 오케이, 계속해서 자, 알파벳 I 그 다음 뭐? J G N N 여기 있다 L O O O O O G O G O O O O O O O 글자 이름 I 따라해 따라해 글자 이름부터 익히죠 I T L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? 몰라요 그럼 들려줄게 이글루 이글루 얘가 이글루 달라고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냈을까? E 그렇지 뭐 중에 E 뭐 중에 E I가 가진 새가 이 소리 E 내 이름을 불러줘 E 에어 얘도 E 에어야? E가 E 에어고요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소리 E 어 그래서 I는 뭐? I E 어 중에서 I E 어 중에서 뭐 됐을까? E E E E E E E E E 아 이거 다 합쳐서 뭔지 들려줬잖아 다 합쳐서 뭐였어? 이글루 이글루 그러면 아이가 무슨 소리를 이 중에 왜 이랬지 그 다음에 쥐는 뭐 중에 쥐 뭐 중에 그 쥐 같은 쥐라 그랬지 쥐는 뭐 쥐는 뭐 쥐는 뭐 쥐는 뭐 그 쥐는 뭐 그 쥐는 뭐 그 다음에 글자 이름이 뭐라고요 엘 엘은 무슨 소리된다 했더라 엘 글자 이름이 엘이면 으 소리내겠네 이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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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오오오는 둘이 힘으로 합쳐서 뭐가 될까 싹이오 응 우가 되요 우오오오는 뭐 된다고요 우 그래서 다 합쳐서 뭐 됐어요 이글루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는 아 글 이글 이글 이그겠지 얘 뺐는데 뭐 이그 얘는 무슨 소리 엘오오는 일루우 이글루 그래서 소리는 이글루 쓰는 방법은 i g e e l 와우 근욱이 방금 읽어두셨어 오우 오우 대단한데 대단한데 오늘 근욱이 집에 가서 몇 호 11호 a에 11호 잠깐만 근우 몇 호라고 저요? 4호요 3호 해야돼 3호 아닌데 너 일로와봐 아 11호 아 11호 11호 몇 호 11 2호 10호 10호 책 가져와 뒷맘대로 하고 있어 책 가져와 책 가져와봐 책 가져와 10호 11호 11호